아침 7시 부터 비오고 너무너무 추워요. 너무 춥고 다시 안녕하세요. 이영미입니다. 여기는 미국 프로이다주 토론트 블루제이스의 스크린 캠프전 버니트 스타디오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. 토론트 블루제이스의 팀 포토데이가 있는 날입니다. 저희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대기 중이고요. 아직 유현진 선수는 안 나왔습니다. 지금 우체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요. 또 오늘 유현진 선수 나올 때까지 열심히 촬영을 하고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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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여 안녕하세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